정부의 공공기관 정원 감축안에 대해서 노동계가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태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기획재정부가 감축하겠다고 한 공공기관 정원 1만 2,400여 명은 대부분 유지나 보수, 보완 등 안전 업무를 맡아 결국 안전의 외주화를 통한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 위협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또 퇴직과 이직 등 자연 감소 대비 신규 채용을 줄이겠다는 정부 발표는 일자리 창출에도 악영향이라고 덧붙였습니다.